야, 그렇지. 예상 바뀐네, 이거. 예상 바뀌어. 이거 어떻게 해. 진중하게 하니까 뭐가 있었었네. 그렇지, 이게 김호영이지. 된 거잖아, 된 거야, 이거. 네, 감사합니다. 굳은 빛 내리는 날 그야말로 옛날식 다방에 앉아 보라지 위스키 한 잔 했다 짙은 색소폰 스토리 들어보려 이제와 세상이 나의 시련의 달콤함이 있겠는가 왠지 한없이 묻어있는 내 가슴에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내 가슴 내 가슴